자, 보스 잡으러 갑시다 여기가, 보스 반 오, 뭐야 이거 어? MC가 왜 이거밖에 안나와 야, 이거 MC가 너무 조금 들어가는데 20 허허 큰일났네 아, 이거 어째 죽이자 허허 어 꼬리를 한번 때려볼까 어, 이 꼬리에 맞았네 머리를 아, 어느 천년에 이렇게 잡는게 아닌거 같은데 낙하 공격? 낙하 공격?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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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올라가야지? 어, 여기 아니야 더 올라가? 낙하 낙하 아, 이거 아, 여기 question 낙하 다 무릎 아 쟤도 왜 났어 낙하 공격을 어떻게 할까요? 허허 모르겠네 오이씨 멀리도 온다 오이씨 멀리도 온다 오이씨 멀리도 온다 스키도 어디서 낙하를 하라는건지 여기서 하하 모르겠네 어디 어디서 낙하공격을 하는거지? 힌트가 낙하공격이니까 점프할만한 곳을 한번 찾아볼게요 올라가는데가 없는데? 올라가는데가 없어 올라가는데 이거 뭐 치는건가? 저쪽으로 가볼까 아유 그만 때려 아유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오호 뭐야 이거 또 올라가보자 이거 아닌데 뭐 계속 나오는데? 계속 나오는데? 어? 뭐야 저거 저기도 부스야? 위로 올라가는건가? 올라갈 만한 데가 없는데? 어 아까 그 사다리 사다리 낙하공격이라고 했으니까 가봅시다 가봅시다 다시 여기까지는 안오겠지 여기까진 안오겠지 어 페링도 해 야 야 페링도 하네 아까 그쪽으로 올라가야되는거 같으니까 마법을 바꾸겠습니다 마법을 요거 요거랑 요거 요거랑 요거 하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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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로 바꾼 다음에 지팡이 착용을 하고 어 어 한번 이걸 써가지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일단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안나오니까 보이지 않는 몸을 쓰고 인밀도 쓰고 달려 어 보스는 걸리네 뭐 벌써 끝났어 아니 뭐야 왜 왜 봐 아니 보이지 않는 몸인데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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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보래 안 돼 그母 goal 안돼 올라가보자 여기서 뭐야 이거 뭐하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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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뛰지 말고. 올라가. 단지를. 음료. 한방이네 한방. 한방이 죽네. 한방이네. 핫업불. 일단 여기가 어딘지. 여기가 어딨지? 모르겠다 어쨌건 잡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